안녕하세요 차트를 달리는 그녀의 그녀 최시윤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죠 에르메스의 버섯백 아시나요? 버킨백은 알아도 버섯백은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니요 버섯백이 정말로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미래를 위해 에르메스가 특별히 개발한 신상백인데요 이처럼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이유 공동의 목표 하에 기상천외한 소재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상도 못한 신박한 친환경 소재라는 주제로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과 함께 말씀드린 에르메스의 버섯백입니다 패션 브랜드들 역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명품 회사 에르메스는 생물의약 회사 마이코웍스와 협업해서 그들의 대표 제품인 비토리아 백을 가죽으로 만드는 대신 버섯의 균사체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5회말 출시될 이 가방은 균사체로 만든 중후한 갈색이 특징입니다 봉팡이의 구조로부터 필라멘트를 뽑아서 가죽 형태의 시트를 짜는데요 이렇게 만든 가죽 시트는 에르메스 제작소에서 가공해서 완성합니다 실제 가죽과 같은 주름부터 은은한 그라데이션까지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바니아라고 불리는 이 소재를 만들기 위해 에르메스와 마이코웍스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밀한 협업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동물 가죽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키고 비건 제품의 생분해까지 가능한 이 신상 백 그러나 유일한 별점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이 가방의 손잡이 부분입니다 에르메스에 따르면 실바니아는 아직 기존 가죽만큼 회사가 원하는 품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의 손잡이만큼은 송아지 가죽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언젠가는 일반적인 의류 제품부터 명품들까지 동물 가죽만큼 고품질인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현대 트랜시스의 천연 피마자씨 오일 활용 폼패드입니다 폼패드는 자동차 시트의 주요 구성품인데요 여러분 피마자라는 풀을 아시나요? 피마자는 우리가 아주까리라고 부르는 여러의 사리풀의 씨를 이르는 말인데요 피마자의 기름에는 항염증과 윤활에 큰 효과를 가진 리시놀레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산업용과 약용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현대 트랜시스가 개발한 친환경 폼패드는 식물성 천연 소재인 피마자씨 오일을 활용해 냄새 및 유해물질을 대폭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마자씨 오일 폼패드로 만든 친환경 에코시트는 천연 재료를 활용해 제작 시 이선화 톤수의 발생량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노후돼 폐차 처리할 시 발생되는 환경 오염도 크게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항균 효과를 높여 탑승자의 건강에도 좋으니 더할 나위 없겠는데요 앞으로 출시될 신차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신박한 친환경 소재 세 번째는 타미일 피거의 사과 껍질 운동화입니다 패션 전문기업 한섬이 사과 껍질을 이용해 만든 타미일 피거 애플 스니커즈를 선보인 건데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는다는 타미일 피거 본사 방침에 따라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독특한 스니커즈를 제작했습니다 일명 비건 가죽으로 불린다는데요 비건 가죽은 앞서 설명드린 에르메스 버섯백의 소재인 실바니아처럼 동물 가죽이나 털을 사용하지 않고 합성 피어기나 과일 껍질 등의 대체 소재가 적용된 가죽을 의미합니다 이 스니커즈는 전체 소재의 24%가 사과 껍질을 재활용한 비건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왠지 향긋한 사과 향이 날 것 같은 애플 스니커즈 저도 한번 신어보고 싶네요 더 이상의 신박한 소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속다는 금물! 여기 선인장으로 만든 티셔츠가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SK 브랜드 H&M은 선인장, 폐조료 등으로 만든 옷을 선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옷, 신발, 가방 등을 선보이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옷으로 만든 과정은 어느 정도 상상이 가지만 식물과 수상생물이 어떻게 의류로 재탄생할 걸까요? 선인장으로 만들어진 식물 기반의 가죽 대체들 디저트로라는 소재가 이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디저트로 소재를 개발한 사람은 아드리안이라는 이름의 멕시코 기업가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가죽을 다뤘던 아드리안은 어느 날 패션업에 종사하며 가죽 제품을 만들던 마르테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가죽보다 조금 더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 소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가죽을 대체하는 소재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 가죽이 있었지만 이들은 이 제품마저 다시 버려지면 결국 환경오염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고민 끝에 멕시코에서 언제나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식물성 재료인 선인장을 눈여겨봤습니다 선인장은 피부에도 좋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강점까지 지녔는데요 약 2년간의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선인장을 가죽으로 변시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두 사람 자신의 주변에서 가장 현명한 대안을 찾아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미래의 신박한 친환경 소재를 주제로 차트를 달려봤습니다 에르메스의 버섯백, 턴덴 트렌시스의 친환경 자동차 시트와 사과 껍질 운동화, 또 선인장으로 만든 티셔츠까지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차트를 달리는 그녀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신박한 친환경 소재 그리고 기대되는 소재가 있으시다면 댓길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안녕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최근 스웨덴의 SPA 브랜드 HL 네, 자동차 고장 자동차 고장이 안 돼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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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